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이네요. 올 한해 마무리 잘하고 계십니까?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이 마지막 거래를 마무리했습니다. 늘 그렇지만 올해도 아쉬움들은 많이 남으실 것 같고요. 또 시절이 편안하지는 않아서 내년 계획을 세우기에도 여느 때보다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몇 가지 키워드로 올 한해 금융시장 돌아와 보고 내년 시장 전망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라고 불리는 어려움들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그야말로 힘든 한 해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에서는 코로나 덕분에 그런데 또 희망이 생기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 이 소식을 비롯한 나라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새해 금융시장 전망 NH투자증권 신환종 FICC 리서치 센터장을 모시고 오늘 센터뷰 시간 대신해 보겠습니다. 내년 금융시장 이야기 좀 자세하게 들어보죠.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대개 이제 연말이 되면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요. 오늘은 조금 좀 솔직하게 우리 연초에도 2021년 시작될 때 올 한 해 어떤 키워드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질까요?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부터 뭐 어떻게 될까요? 많이 예측도 하고 예상도 했는데 솔직히 맞는 것보다 틀리는 게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년 전망 좀 해보기 전에 올해 거를 얼마나 맞췄는지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 얘기를 먼저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저희들이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연말에 그런 걸 가끔씩 해봅니다. 아, 해요? 네. 뭘 틀렸지? 뭘 놓쳤지? 헛발질한 게 뭘까?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해봐야지 다음번에 예측을 할 때 그 감안에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이제 경제 분석을 주로 하다 보니까 개량적인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런 분석들을 루틴하게 하는데 그 변수들이 경제 외적인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상 못했던? 그렇죠. 정치, 지정학, 코로나, 또 어미크론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해서 뭐가 틀렸는지를 봐야지 다음번에 예측할 때 조금씩 더 나은 예측을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는 작년에 이맘때 2021년을 예측을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했는데 제일 헛발질했던 거 다섯 가지 한번 생각해봤는데요. 다섯 가지는 돼요? 많습니다. 그중에 다섯 가지만. 첫 번째는 아니, 첫 번째가 아니지. 5등부터 해야겠죠? 그나마 약간 헛발질. 약간 헛발질. 그건 중국이었어요. 중국이 어떨 거라고 예상했었죠? 작년 이맘때쯤에 이제 한 10월 1일때부터 알리바바에 대한 IPO 갑자기 중지됐죠? 마윈에 대한. 손보기. 이런 거 나왔을 때 많은 중국 전문가들이 특별한 이 케이스 또는 플랫폼 기업 몇 개만. 알리바바한테만 저런 거야. 알리바바. 마윈이 조금 거슬렸어. 원래 저 친구 성격이 좀 그랬어. 그런데 그 뒤에 올해 계속 펼쳐진 걸 보면 중국 정부의 스탠스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그 실은 자유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이 기업들에 대한 통제.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인 기업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에 대한 투자가들이 엄청난 실망을 많이 했죠. 그랬죠. 중국 정부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였는데. 그렇죠. 그래서 내년에도 실은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바뀐 게 그래서 올해 중국 시장에 대한 투자들이 거의 힘을 못 쓰고 되게 어려웠던 저희가 놓쳤던 대표적인 파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대목에서 상담을 좀 여쭤볼게요.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면 알리바바이 마윈 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저 친구만 마음에 안 들어. 중국 당국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고요. 그 당시 전망했듯이. 그게 아니라 뭔가 좀 중국 정부가 이제는 이른바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혹은 말씀하신 대로 자유를 강조하는 그런 기업들에 대한 견제와 규제가 시작됐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었을 텐데 그 당시에는 두 번째 시나리오를 가능성이 좀 적은 걸로 봤던 결과적으로 그래서 틀렸던 그런 이유들이 뭡니까. 센터장님만 그렇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이거 뭔가 큰 변화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우린 항상 어떤 일이 오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생각에는 너무 이 경제 또는 증시 이 측면에서 그 이슈를 바라봐서 그런 것 같아요.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 입장에서 또는 경제적인 입장에서 아니 이 마윈과 알리바바가 얼마나 돈을 벌어주고 있는데 중국에 이거를 못하게 하겠는가 라는 너무 경제적인 시각에 집중돼서 그런데. 기업을 어떻게 탄압해? 라는 생각. 중국의 커다란 변화 내년에 시진핑의 3년임을 앞두고 여러 가지 이런 불만들도 있었고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뿐만 아니라 중국이 어장 관리를 하죠. 큰 사회주의라는 틀 안에 자유주의 기업을 풀어놓은 건데 이 기업들이 그 어장을 막 뚫고 나가려고 그러고 오버하려고 그러면 때려서 정리시켜야 되는 것들인데 너무 경제 중심에 봤던 그런 생각들이 강했고 이게 그 측면만이 아니고 아까 두 번째 측면들을 얘기했던 것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그거는 경제적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뒤로 물려나는 이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것들을 복합해서 설명을 하려고 많이 하죠. 그런 흐름들이 아쉬운 측면들이 볼 수 있습니다. 말 나온 김에 이게 중국 상황이 내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10월에 공산당 20차 전당대회에서 시진핑 3년이 맞두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내내 부동산을 비롯한 이 시장에 대한 조정 그다음에 길들이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또 틀릴 수도 있죠. 올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내후년 정도 2023년부터는 중국이 워낙 문제가 많긴 하지만 일단 시진핑 3년이 끝났고 확실히 정해졌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뭔가 해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을 것 같다고 예측을 많이 하시는데 내년은 2022년은 그렇게 크지는 그 모멘텀이 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시진핑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뭔가 그럼 군기를 좀 잡고 뭔가 규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대개는 보통은 그렇게 정권을 연장해야 되면 경제가 살아야 인민들이 나를 지지하지라는 생각에서 규제도 풀고 이것저것 하면서 그래도 경기를 좀 띄우려는 나중이야 어떻게 되건 간에 그런 선택을 하기가 쉬운데 시진핑은 경제를 시키고 냉각하는 그런 정책들을 요즘 펴고 있어서 오히려 외부의 위기 그래서 내가 한 30년 더 집권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더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내부에서 양극화의 심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플랫폼 기업들한테 불을 갖고 와서 이쪽에 준다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필요한 것 같아서 내년에는 강력한 모멘텀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저희들이 지금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요. 네 번째 엿발질은 백신 접종되면 여행 간다. 그래서 여행주부터 해가지고. 올해 여름부터는 다닐 줄 알았어요. 이게 자꾸 딜레이 딜레이. 6월쯤에 풀리면서 제한들 풀리면서 막 여행 가려고 했다가 다시 심각해지고 이게 지금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대표적인 헛발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마 내년에도 실은 어떻게 비슷할까요 아니면 좀 나아질까요인데 특히 여행주 갖고 계신 분들은 항공부터 해서 막 도대체 언제 하지만 뭐 어떻게 되긴 하겠죠. 점씩 점씩 완화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완만한 것만? 내년에 완만하게. 위드 코로나니까 여행을 저희 지금 출장도 지금 못 가고 있거든요. 여행보다 출장이 먼젠데도 내년에도 빡빡할 것 같긴 한데 후반쯤 가면은 그래도 이제 뭐랄까 싱가포리라든가 홍콩이라든가 가까운 데들 미국이라든가 이런 데는 좀 많이 좀 서서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신흥국 쪽은 아직도 쉽지 않을까 쉽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확대되면 병원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지금도 해외 출장 여행 막는 거죠? 그렇죠. 지금 뭐 격리도 2주일 정도 해야 되니까 어렵고요. 예상했던 것보다 자꾸 딜레이 되고 있었던 것들이 너무 성급한 이런 접종만 되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했던 증언이 있었던 것 같고. 치료제가 나왔다고 하니까 먹는 치료제 나왔다면서요. 네. 뭐 내년 초부터 먹는 치료제 있다고 하죠. 그러면 뭐 걸려도 먹고 치료하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돌아다니면 감기 없는 정도로 생각할 수는 없을까요? 그런데 또 오미크론 다음에 또 뭐 있지 않을까요? 걱정되는데요. 과학의 영역이니까. 세 번째. 세 번째가 여러분 아마 인플레이션이라고 금 사셨던 분 많을 거예요. 네. 연초에 금 가격이 오히려 5% 떨어졌어요. 원래 금은 인플레를 했지 하는 물가가 많이 오르면 오히려 금을 사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올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이런 얘기도 하면서 금 사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금은 이렇게 테이퍼링이라든가 앞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잖아요. 특히 실질금리라고 하는 명목금리에서 인플레이션 뺀 실질금리가 플러스인 이런 상황으로 가면은 쥐약이에요. 금각 떨어집니다. 지금 잘못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만약에 하이퍼 인플레이션 같은 상황이 온다면 금 사야 되는데요. 그건 돈이 휴지가 되니까. 인플레이션 약간 가다가 이제 인플레이션 서서히 떨어지면서 이제 완화되는 상황이 간다 그러면 금은 피해돼요. 왜냐하면 국채하고 금이 있으면 금이 실질적으로 국채가 실질적으로 3%, 2% 이렇게 또는 1%라도 실질금리를 이자를 더 주면은 금은 이자가 없거든요. 비슷한 안전자산이지만 그래서 미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됩니다. 이자를 주니까. 이자를 준다는 건 항상 채권은 이자를 주니까. 그렇죠. 그거야 뭐 항상 그런 건데 그게 아니라 주는 이자가 물가보다 더 많이 주느냐. 그렇죠. 물가보다 적게 줘서 오히려 아휴 저거 괜히 들고 있었네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느냐에 따라. 네. 그게 이제 실질금리인데요. 실질금리가 지금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금이 그래도 좀 낮지 않나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지금부터가 문제예요. 지금부터 어떻게 이 마이너스 1%에서 더 마이너스로 갈까요? 아니면 이제 유지되거나 플러스로 갈까요? 실질금리가. 앞으로 테이퍼링도 끝나고 그다음에 금리가 오르게 되고 그러면은 실질금리가 플러스로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가도 근데 따라 오를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물가가 지금 고점치고 조금씩 내려간다.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은 금 투자할 때가 아니죠. 불안하다 이거죠. 금리는 중앙은행이 계속 올릴 수 있는데 물가는 지금은 좀 오르긴 했으나 완만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그렇죠. 금리가 비싸던 느낌이 들겠구나. 여기에서 일반 시청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고 여기저기 들어보면 잘못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올해 내내 금사라고 했는데 금은 재미를 못 보고 오히려 마이너스 5% 떨어졌다. 내년에는 금 어떨까요? 내년에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은 이럴 때가 아니고요. 나중에 몇 년 뒤에 다시 경기가 나빠진다. 그럴 때 사면 됩니다. 그럼 한 2년쯤 전에 금이 많이 올랐던 건 왜 올랐었죠? 그때죠. 2019년부터 경기 침체로 들어간다. 이제 사이클의 끝이다. 그러면서 코로나 문제가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나빠졌잖아요. 그때 오른 겁니다. 그때는 이자율이 갑자기 낮아져서. 실제 금리 마이너스로 확 내려가고. 그래서 이제 보실 때 실제 금리 쪽을 많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금이 대표적인 또 세 번째였고요. 두 번째 대표적인 호빨지리실은 2위가 저 생각에는 증시가 3천을 한번 찍긴 했는데 그리고 6월쯤인가요? 3천 3백인가까지 갔죠? 미커러졌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300포인트가 빠져서 지금 2천 977. 그래서 연초에 들어가신 분들 또 상반기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이 물렸죠. 1년 내내 이걸 이럴 거면 주식 안 할걸 그랬어요. 어떤 분들 4천 간다고 그랬다가 이제 다 뿔렸네. 그래서 지금 빛바랜 3천인데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것도 있었지만. 코로나 첫 해 2020년. 그러니까 올해 2021년에 기대 수익률이 너무너무 높았던 거죠. 연초에 이제 한국 증시 4천 간다 이런 분들도 있었는데 좀 반성하실 필요가 있고. 왜 틀렸을까요? 그 당시 분위기는 4천도 갈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돈을 계속 풀고 주가가 오르면 이게 끝이 어딨어 하는 생각? 일단 작년에 너무 많이 올랐던 것들이 실은 중요한 원인이기도 했고요. 왜냐하면 2018, 2019년, 20년 정도까지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어닝이 약 180조 정도로 예측을. 원래는 한 80조, 90조 정도였다가 올해 예측이 180조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원래 80조, 90조는 언제 예측이거나. 2020년, 29년 이럴 때. 그때는 올해 80, 90조 할 줄 알았는데 이익이. 그때 다음에 예측이 한 80, 90조, 90조, 100조 정도 수준이었다가. 2021년에 예측 전망을 작년에 해보니까 거의 180조로 올라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실은 마구 이제 들어왔던 것들이죠. 코로나 이후에 달라졌다고 했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예측은 내년에 185조예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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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자리네요. 이것들이 지금 예측한 게 아니라 올해 중반에 나온 겁니다. 6월쯤 보니까 쭉 잘나가다가 공급망 문제가 생겨버렸고요. 미국 성장률이 잘나가다가 확 떨어져 버렸어요. 3분기쯤에. 그다음에 델타 바이러스 이제부터 괜찮다라고 하다가 갑자기 제한 조치가 더 심해졌고요. 이런 등등의 문제가 닥치면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문제. 그다음에 중국의 문제. 헝다 문제 등등이 겹치면서. 우리 증시의 우리 기업 실적 쪽이 별로 매력적이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면서. 지금 작년은 30% 정도 올랐지만 올해는 3%. 전 세계 OECD 정의 중에서 거의 28등인가 했다고. 우리 증시 잘 안 올랐죠. 이런 상황인데 내년은 그럼 어떻게 됐 거냐. 내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상반기에 좀 올랐다가 하반기에는 제자리로 갈 것 같다는 것들이 저는 생각입니다. 왜요? 상반기에는 왜 오를 거를 보시고 왜 제자리로 돌아가죠? 상반기에는 미국 성장률이 일단 전 세계 성장을 이끄니까 중요한데요. 3분기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주춤했던 오히려 하락했던 성장률이 다시 4분기부터 1분기 이렇게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요. 미국이 지금 재고가 좀 부족한 상태여서 재고의 재확충이니까 지금 저희는 수출도 많이 잘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다시 벌어질 것 같다는 게 삼성전재도 그렇고 대부분의 제조업 기업에서 지금 연말 연초까지 1분기 이럴 때까지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는 것 때문에 상반기는 다시 한 번 한 10% 정도 오르는 이런 상황이 나올 거로 보는데 뒤로 가면 갈수록 성장을 이끌 만한 것들이 별로 잘 보이지 않는 데다가 이제는 옛날 코로나 전에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그게 너무 낮은 수준들이에요. 2%가 제일 안 되는 상황들입니다. 다시 옛날로 돌아갈 테니까. 그리고 경기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회복됐던 경기들이 내년 정도, 내후년이 서서히 하락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 금리도 많이 오를 거고 등등 때문에 별로 재미가 없는 장리라서 제자리 수준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때문에 상반기에 올랐을 때 그 재미를 좀 보시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아니면 종목별로 이렇게 가는 상황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다시 저성장 저금리였던 코로나 이전의 경제로 돌아갈 테니까. 그렇죠. 그런데요. 그런데 그때도 미국 주가는 잘 올랐어요. 잘 오르다가 코로나가 와서 한 번 출렁하다가 더 잘 오르는. 그렇죠. 그러니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로 돌아가더라도 미국 주식은 그때도 잘 올랐으니까 또 잘 오르지 않을까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1990년대가 미국 주식이 상당히 좋았고요. 2008년 금융위기 전에 2000년에서 2008년까지가 미국 주식이 엉망이었어요. 사실은 미국 주식은 항상 오른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를 맞았죠. 그 뒤로 12년 동안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2020년대도 쭉 올라갈까요? 제 생각에는 다른 데보다는 올라가긴 갈 것 같은데 그동안에 오른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부은 부채를 인한 재정 또 통화 이런 것들이 힘들. 이런 것들인데 미국도 이제 올해 높은 성장률이 내년에 한 3에서 4%로 내려갈 거고 그다음에는 다시 잠재 성장률 성도로 내려갈 거라고 본다면 이 탄력은 좀 낮아지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내년에 주가의 기대 수익률이 높지 않다는 것 때문에 이제 다른 자산으로 변화가 많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하게 틀렸다고 해야 되나? 폭발질했던 거는 연준의 파월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했다가 좀 길어진다 그랬다가 이제는 거의 폐기한 거죠. 이것 때문에 실은 인플레이션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내년에도 역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공급망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서 내년 예측을 하는 월가도 그렇고 첫 번째 문제를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보다 길어졌죠. 인플레이션 기간이. 일시적이 아니고. 파월은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일시적은 아닐 것 같았는데 그래도 일시적이라고 해야 그래도 물가를 덜 올리지. 사람들 마음속에.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집값 많이 올라갈 때 집값은 정부가 꼭 잡겠다고 한 게 그게 정부도 그래서가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정부가 못 잡겠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 않겠습니까? 그럼 더 오를 테니까. 파월이 일부러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2010년대 양적 완회로 그렇게 많은 돈을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안 나왔잖아요. 중국 덕분에 월마트 덕분에 아마존 덕분에. 그런 효과들. 그래서 실은 2020년에 코로나로 돈을 많이 풀었어도 비슷할 것이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황이 똑같지는 않죠. 그 얘기는 저희가 지난주에 3분에서 얘기했으니까 내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저희들은 내년에는 상반기 특히 1분기가 고점치고 이렇게 내려오긴 하는데 각도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내려올 거냐. 완만하게 내려올 거냐. 저는 좀 완만하게 내려올 것 같다. 물가가 내려오더라도. 내려오더라도. 그래서 내년에도 좀 부담되는 상황.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금리 올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완만하게 내려오면서 인플레가 계속 부담이. 미국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 특히 여러분들이 임금 상승과 함께 또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임대로 상승 때문에 이게 부담이 내년에도 꽤 될 것 같다. 있을 것 같다. 물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년에는 상반기에 좀 오를 거기 때문에 주식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낮아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채권 또는 고금리 예금 이런 것들을 잘 찾으면 기대수익률이 주식이 막 재작년처럼 엄청나게 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자산들로 이제 다 변화하는 그런 내년에는 자산배분의 시대가 다시 펼쳐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NH투자증권의 신환종 FICC 리서치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놓치기 쉬운 나라밖에 경제 소식들을 또 모아서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경제뉴스. 글로벌 경제뉴스의 쓰레받기. 쓰레바지. 해당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말씀 드리고 나니까 너무 죄송합니다. 그런 뉘앙스와 이미지는 아니었고 빠뜨린 물건들을 이렇게 쫙 해준다는 느낌이었는데 요리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갑자기 쓰레바지. 용어 선택이 좀 깨끗하지는 않았어요.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이 코로나 덕분에 오히려 희망이 생긴다고 한다. 네. 이런 뉴스가 첫 번째 뉴스인데 무슨 뜻입니까? 왜요? 인구가 늘어서 희망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동유럽 국가 하면 보통 독일을 기준으로 동쪽에 있는 나라들을 말하는데요. 아무래도 좀 서유럽 국가들보다 좀 못 사는 나라들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폴란드,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이런 국가들이 해당이 되는데 이런 국가에서 독일이나 프랑스 등 잘 사는 서유럽 국가들로 이민을 가거나 일을 하러 갑니다.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근데 최근의 일이 아니라 수십 년간 그려왔습니다.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수익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2년 전, 벌써 2년 전이네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서유럽에 일하러 넘어온 수만 명의 외국인이 근로자들이 셧다운이 되면서 해고가 됐거든요. 대부분 본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유럽에 줄었던 인구가 늘어나고 부족했던 노동 인구들이 다시 채워지는 효과가 발생을 한 겁니다. 다시 국민들이 돌아온다? 네. 인구가 부족했었나 봐요, 동유럽은? 네. 아무래도 에스토니아와 폴란드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6년 이후에 자국으로 돌아오는 사람 숫자가 이민을 나가는 사람 숫자를 앞지르기는 시작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그 추세가 지금 급격하게 가속화됐다고 합니다. 리투아니아 같은 경우에는 1990년 이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타국으로 빠져나가면서 전체 인구의 25%가 줄어든 국가예요.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 빠져나갔던 젊은이들이 돌아오면서 인구가 오히려 소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끝판왕은 불가리아예요. 여기보다 더 극적인 반전이 있던 곳은 없었는데 코로나 이전에 유엔이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리투아니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나라가 될 거다. 이런 예측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1980년대 후반에 900만 명이던 인구가 올해 기준으로 한 690만 명 정도로 줄었거든요. 불가리아 인구가? 네. 그런데 지난해 순 2주. 그러니까 불가리아로 들어온 사람이 1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플러스가 됐다고 합니다. 2020년에 불가리아를 떠난 사람보다 3만여 명이 더 많이 불가리아로 돌아온 건데요. 대부분이 불가리아 시티즌 자국민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나라 경제가 어려우면 일자리가 없고 일자리가 없으면 다른 나라로 일자리를 찾아서 떠나면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게 그동안의 상황이었을 텐데 힘들죠. 사실은. 입이라도 하나 좀 줄여보자고 했을 텐데 그러려면 일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아주시면 좋은데 그 나라 입장에서 보면 항상 일 좀 잘하고 경제에 도움될 만한 분들이니까 또 다른 나라도 뽑아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게 인구가 줄어드는 게 나쁜 일이구나 싶기도 할 테고 어쨌든 그랬겠죠. 그런데 잠깐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 때문에 서유럽의 일자리가 요즘 잘 없어서 잠깐 고향어서 쉬다가 또 코로나 다시 줄어들면 또 서유럽 가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은. 그런 예상들도 있는데 불가리아나 좀 전에 언급된 동유럽 국가들은 이제 지금 숙련된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의 노동자들하고 다시 돌아온 젊은이들이 경제에 지금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로 하면 인간 경제 부양책이다.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돌아온 사람이 계속 머물 것인가 하는 건데 외국인 노동자를 떠나보는 서유럽 국가들도 노동력 부족 현상에 처한 건 마찬가지거든요. 여전히 외국인들이 채웠던 많은 일자리가 비어 있어서 우리 지금 필요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현지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 돌아온 이들 중에 상당수는 계속 머물 것이다 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상당수가 고향에서 장기 체류는 안 할 거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긍정파는 이들 덕분에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면서 동유럽으로 돌아가면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느끼는 젊은이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고향 가자파. 네. 그러니까 고향에서는 물가가 좀 싸니까 번 돈으로 더 많이 소비를 해도 저축을 할 수도 있고 기회가 더 많다. 이런 얘기고 부정하는 파는 경제적 수준과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다른 유럽 국가 대비 현저하게 떨어진다. 예를 들어서 젊은이는 그렇다 쳐도 가정이 있는 중년층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줄어들다 보면 다시 빚이 생긴다든지 다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경제적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 됐다. 그런 평가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궁금하군요. 그렇죠. 그런데 특히 불가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국가 경제 수준 자체가 대부분 유럽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거든요. 거의 유럽 연합 중에 가장 빈곤한 국가로 꼽힐 만큼 국민들이 어떤 정부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곳이기도 해서 작년부터 올 초까지 반정부 시위도 했었어요. 그래서 오래 지낼 곳이 못 된다. 이번에 뽑힌 신임 총리도 이런 과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상황이긴 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 불가리아로 근로자들이 돌아오면 이걸 기회로 불가리아에서는 기업인들이 기업도 다시 일으키고 사람도 뽑고 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다시 돌아가면 어떡하지? 서유럽으로? 코로나 끝나면? 이런 것 때문에 불확실성 때문에 사업 시작도 못할 거고 딱 좋기는 한데 그렇죠. 그런데 불가리아는 지금 수도 외에는 대부분 유령도시가 많다 그래요. 인구 줄어드니까 아무리 그 지방의 인프라를 구축을 해도 빈집이 많고 벌써 그렇군요. 900만 되는 인구니까 맞는 인구도 아닌데 이게 또 한 700만 정도로 최근에 줄었다고 하니 참 그렇군요. 영국 이야기 좀 해보죠. 유럽연합을 이제 공식적으로 탈퇴한 게 올해 1월이었어요. 나간다고 말한 건 꽤 오래된 것 같은데 꽤 오래됐어요. 나가는 것도 어려워서 아무튼 그러다 결국 나갔는데 1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고 유럽 탈퇴한 영국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잘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후회를 좀 하는? 후회한다가 굉장히 많고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어려워졌다. 좌절감을 느낀다라고 대답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들이 이전과는 다른 수출입 규제나 관세 장벽 그간의 이유와 긴밀하게 연결됐던 공급망의 어려움을 겪게 됐기 때문이거든요. 브렉시트 이후 그러니까 직후에 무역 비중이 컸던 유럽 국가들로부터 거리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고립이 됐었거든요. 당장 새로운 무역 시스템에 적응을 해야 하다 보니까 이걸로 곤욕을 또 한 번 치렀어요.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을 바로 못하니까 지체가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한때는 영국 항구에 부패하기 쉬운 상품들이 항구의 정체가 되면서 이걸 다 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소매상들이 어떤 막혀버린 공급망에 좌절하기도 했고요. 이런 문제들이 좀 완화되고 나서도 복잡한 세관 서류를 써야 하는 문제가 남았어요. 그냥 가면 되는데 한나라일 때는 그냥 넘겨주면 되는데. 그렇죠. 유럽연합일 때는 그냥 배에 짐 싣고 대류 쪽으로 보내는데 1분이면 끝났던 거를 이제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한 4페이지 정도 분량의 세관 신고서를 써야 돼요. 이걸 쓰는데 한 최대 20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 배송비도 생겼겠죠. 택배비를 보내는데 이제 세관 통과 뭐 이런 추가 요금이 생기잖아요. 거리는 같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소비자한테 전가되는 물건 가격이 브렉시트 이전보다 우리 돈으로 약간 14,000원가량이 더 비싸졌어요. 배송 시간도 더 걸리고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이렇다 보니까 유럽 내에 있는 많은 상점들이 아니 뭐 이렇게 비싸고 번거롭고 비용도 더 감수하면서 영국 물건 받을 필요 있어? 하면서 안 받겠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향이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세계 2위 시장인데 이걸 눈앞에 두고도 쉽게 도달하지 못한다. 이런 좌절감들을 기업에게 안겨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14,000원 비싸진 건 영국에서 유럽으로 보내는 물건의 평균 가격이? 네. 그렇군요. 그럼 영국은 경제에 손실이 꽤 있겠습니다? 있죠. 영국 무역정책관측소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브렉시트 이후 첫 7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으면서 유럽연합에 대한 영국 수출은 14%, 수입은 24%가 감소했습니다. 새로운 무역협정이라는 건 이제 남남됐으니까 룰을 다시 만들자고 한 그 새로운 무역협정이죠? 그렇죠. 우리나라랑도 아시아 국가랑도 새로 맺고 그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유럽연합 곳곳에서 이렇게 조약을 맺고 그랬는데 오히려 감소를 했어요. 다행히도 최근 들어서 수출은 대부분 회복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영국 재무부 산하 기관에서 브렉시트 이후 처음으로 내놓은 보고서 내용도 있더라고요. 찾아봤는데 브렉시트로 인해서 영국 무역이 앞으로 15년간 입을 손실이요. 국민 1인당 우리 돈 약 200만 원. 이득은 약 만 원. 그냥 200만 원 손실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게 추정이 됐습니다. 잠재적으로는 브렉시트로 인한 영국 경제 규모가 한 4%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게요. 팬데믹으로 예상되는 경제 타격보다 2배 정도 더 큰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국이 브렉시트 즉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때는 아마도 경제 충격은 있을 거라고 예상은 했을 거예요. 그렇죠. 다만 다른 목적, 특히 이민을 자꾸 받아야 되는 바람에 영국 내에서 뭐가 불편해진다든가 하는 거 좀 피해보려고 마치 집에서 음식 해먹고 이상한 냄새나면 한겨울에도 창문 열어놔야 되잖아요. 추울 건 알죠. 그러나 이건 냄새를 빼야 되라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놓은 건데 생각보다 추우면 보일로 더 올려야죠. 잘못 열었나 문?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경제의 어려움은 여전히 그래서 생기고 있다? 유럽 얘기가 하나 더 있군요. 유로화가 처음 발행돼서 시중에 유통된 지가 이제 20년이 지났군요. 그 예전에는 유럽의 각국들이 자기 나라 돈 썼는데 맞아요. 유럽국가 11곳이 어떤 단일 경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유럽연합 단일 통화가 바로 유로화거든요. 이게 2002년부터는 공식 통화로 본격 유통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는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유로화 집회도 만들겠다고 추진 중이긴 하거든요. 2024년쯤 나온다고 해요. 이와 동시에 10년 안에 디지털 유로 내놓는 방안도 지금 검토 중입니다. 유로화가 쓰기 시작된 다음부터 다른 나라 화폐들은 이제 안 쓰이게 됐겠군요. 새로운 유로화 집회도 나와요? 새 돈? 디자인 달라진 거? 네. 디자인 달라진 거. 신권 나온다. 언제쯤 나온다면서요? 2024년쯤에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옛날 돈 각자 그리스는 그리스 돈,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돈, 스페인은 스페인 돈 쓰던 것들은 다 어딘가 있을까요? 어딘가에 지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안 바꾼 돈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다고 해요. 안 바꾼 돈이 뭐죠? 유로화로 바꿔서 써야 되잖아요. 기존에 쓰던 돈을. 그런데 안 바꾼 돈이 우리 돈으로 하면 11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블룸버그가 직접 취재해서 계산해서 써낸 기사 내용이 있어서 지금 가져온 거거든요. 기사 내용에 따르면 유럽중앙은행에서 상환할 수 있는 현금 총액, 각 국가의 원래 통화들, 그걸 다 합쳤을 때 현금 총액이 약 85억 유로, 우리 돈으로 하면 11조 4천억 원가량 됩니다. 이 가운데 얼마만큼 앞으로 교환이 이루어질지는 불분명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20년이 넘도록 교환되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매트리스 밑에 액자 뒤까지 어딘가 몰래 숨겨놓고 잊고 있던 비상금. 또 잊고. 아니면 기념품으로 간직하려는 사람.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당장 바꿔야 될 필요도 없으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필요하면 바꾸지 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국가마다 기한이 있어서 더 이상 바꿔주지 않는 국가도 있어요. 그럼 이제는 진짜 기념으로만 갖고 있어야 되는. 네. 그런 국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유럽 각국 통화 중에 아직 상환되지 않은 화폐가 독일 마르크화가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우리 돈으로 약 8조 5천억 원. 아까 전체가 11조 원 정도라고 했는데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런데 독일은 카드나 다른 결제수단보다 현금을 많이 쓰는 나라인데 더 이상 이게 마르크화가 사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전히 마르크화에 대한 인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벼룩시장 같은 데서 벽시계 같은 걸 샀더니 그 안에 숨겨뒀던 마르크화 돈다발이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 정도 나왔다. 이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독일 중앙은행인 분데스팅크가 지금도 마르크화를 가져오면 언제든 유로화로 교환을 해주고 있습니다. 독일 다음으로 미교환 화폐가 많은 국가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인데 이곳은 모두 더 이상 예전 국가 화폐를 유로화로 교환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해담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는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한 가지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새해부터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월 2일이면 모레부터 들으실 수 있는 거고요. 올 한해도 청취자 여러분 애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진우였습니다. 내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버스